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사기꾼들의 근황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일반인들이라면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믿고 돈을 보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여성시대에서는 그 정상적인 행동 하나를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넘쳐난다는 게 문제이죠. 여성시대 금전거래 게시판 사기꾼 박재함이라는 글을 보시겠습니다. 폐쇄된 하나의 왕국이나 다름없는 여성시대에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중고나라 게시판도 있으며 밖에서는 불쏘시개로 쓰이는 김지영 같은 책이 이곳에서는 아주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죠. 아무튼 이 여성시대판 중고나라에서 한여시가 사기를 먹었는데 그 방식이 진짜 코미디나 다름없습니다. 여시에서 넷플릭스 아이디 공유 구하길래 같이 가서 공구하자 말했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입금했다고 나보고 3만원 입금하라 하더라고 엥 3만원은 너무 많지 않냐고 말했는데 1년치 한방에 끊어서 싸게 끊는 거라고 자기는 5만원 부담할 거니까 같은 여시끼리 걱정 말고 입금하라 하더라고 여시끼리 사기치겠냐고 자기는 진짜 사기 안친다고 말하길래 아 그래 여자끼리 사기치겠어 싶어서 입금했다 근데 막 갑자기 말을 더듬으면서 어쩌구저쩌구 사실 지금 돈이 없어서 아빠 보고 돈 달라 했으니 아빠가 돈 주면 그걸로 결제해서 그때부터 넷플 볼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 같은 여시끼리 믿어달라 막 이런 말 하는데 짜증나서 환불하게 3만원 달라니까 그건 못 준다고 이미 썼다 말하더라고 개짜증나 모래까지 내 돈 안 돌려주면 경찰에 신고하고 여시 아이디 폰번 박제할 거임 여자끼리 뭐 어쩌구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여시니까 싸게 준다 여시끼리니까 이해해줘라 이런 말 하는 사람 100% 사기임 이라는 글을 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자는 하나의 사진을 청구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심 안되나요 저도 빨랑 결제하고 싶은데 아빠가 뭐래 돈 준다는데 어째요 라고 말하는 사기꾼의 멋진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진짜 진지하게 저런 사기에 당하는 게 이상하다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같은 여시니까 믿고 해주세요 라는 말에 기프티콘 사기 먹었다 여시끼리 의심하는 거 기분 나쁘다고 선입금 유도했는데 사기였다 라고 말하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시라서 믿었다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진지하게 저 여자들은 폰번 계좌 더치트 입력하려 했는데 이미 사기꾼이었다 여시 믿고 한 내가 바보 멍청이었다 라고 말하며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자끼리는 사기 안칠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남자가 한 거 아니냐 말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참 어이가 없기만 하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여성시대에서 아주 뻔하게 일어나는 상황인데 여기서 언급하는 안마의자 사기꾼 사건은 여성시대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사기 사건이고 이 사기꾼 역시 여시들 불안한 마음 잘 아는데 여시들한테 좋은 기회 주고 싶어서 파는 거다 선입금 해주는 분만 팔 거고 여성시대 하는 여러분들 싸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200% 좋은 마음으로 여시들 선물 가져가라고 주는 거예요 제 이득 없고 여시들 상대로 사기 칠 이유도 없어요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같은 여시끼리라는 동질감을 형성하죠 같이 소속된 가족끼리 사기를 치겠냐 라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혹시 은이뉴스 구독하는 사이인데 사기 절대 안 치니까 믿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 믿을 건가요 진지하게 여성시대에서는 이런 류의 사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딘가 하나 모자란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사기를 보고 있으면 어째서 fm을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까 트위터에서 fm이라 고소당했으니 변호사비 모금하겠다는 말에 후원했는데 알고보니 사기였어 여자끼리 여시끼리라는 말 믿지 말자 라는 교훈은 성인이 되고 나서 알아차리는 그녀들의 사회화에 대해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본인이 크게 한번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 여자들 상대로 뭔가를 해보세요 같은 여자끼리 같은 여시끼리라는 말 써주면 효과는 두 배가 될 거라는 꿀팁 말씀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제가 여러분의 집으로 5조 5억 원어치 금계를 보내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돈을 벌고 싶은 자는 여성시대로